미실의 시대입니다. 이제 이 미실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. 드라마 속 미실은 남성을 압도하는 힘과 여성적 매력이 겹쳐지는 캐릭터로 그려집니다. 첫 칼싸움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왕을 보필하는 그 모습에서 아 저런 여성이 있을 수 있구나. 칼놀림이 서툴렀던 여자 배우의 유약함은 온데간데 없고 늘 꿇습니다. 드라마에서 미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또 다른 여주인공 덕만.